숭규야! 가수가 하고 싶어? 선배가 왔는데 인사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선배님들! 어떻게 오셨어요? 우리 안 와? 나는 알지, 선배님들은 데뷔를 했어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우리는 슈스지, 우리 슈스야. 15년 동안 지금 연습을 하는데 데뷔를 아직 못했어요. 15년 동안? 이 정도만 훼손해서 내쫓지 않나? 자신 있어! 동혜 선배, 이거밖에 안 돼요, 은혁 선배한테? 뭐라고 그랬는데? 디에인이 별거 아니네. 요즘 선배한테도... 죄송합니다. 아, 연습생... 아니, 아니... 잠깐 내가 아는 써니라는 친구가 보였어. 제가 살짝... 저거가 있어요, 약간... 그 친구가 아주... 너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써니라는 그 친구 영상을 꼭 봐! 그 친구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는 되지 말아!